한국국토정보공사 아가 생길 게다 꼭 버티낼 게다 반드시 헤쳐나갈 게다 다 기억하고 싶어, 동석. 얼굴들도 상상해본 적 한 번도 없어?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... 허메오, 왜 그래요? 누가 선자씨에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지 않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. 그리고 우리처럼 사람들은 우리 가족의 눈에 가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제가 밤낮으로 이래가 손톱이 다 부러지고 내 안은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겁니다. 절대 지도롭지 마. 앞만 봐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